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들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강규범에 따라 생활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또 왜 전세계 수백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들이 그것을 따를까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3년에 개시로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개시를 기록하였고 후기 성도들이 경전으로 여기는 교리와 성역이라고 불리는 개시모음집에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시를 후기 성도들이 술, 담배, 커피, 차, 마약 사용을 삼가는 이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던 시기는 미국 내에서 알코올 남용에 관해 대중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일찍이 1810년대에는 급격하게 성장하던 산업화와 주류 사용으로 이전에 유지하던 사회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30년대까지 많은 미국 성인이 알코올 음료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소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코올 소비의 증가가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개혁가들이 독한 술을 삼가도록 주장하면서 금주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많은 이가 맥주를 포함해 알코올이 든 모든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깨끗한 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님으로 술 대신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개혁가들은 담배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조셉 스미스가 1830년대 초에 선지자 학교라는 일련의 정규 수업을 시작했을 무렵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종교, 경제, 철학, 사회 문제와 같은 신학 및 세상의 학문을 서로 토론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조셉 스미스가 수업을 하고 개시를 기록하던 바로 그 공간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거나 씹고 침을 뱉었습니다. 게다가 조셉의 아내 에머 스미스는 혼자서 그것들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에머는 이들의 행동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조셉에게 이 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셉은 이에 관해 죽기 여쭈었고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개시를 받았습니다. 이 개시는 개혁자들이 토론하던 문제에 관해 성도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으며 에머가 씨름하던 문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주께서는 독한 음료의 사용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이 독한 음료를 술이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커피와 차로 알려진 뜨거운 음료가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셨는데 달리 말하면 마시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담배 또한 병등 가축을 치료하는 약초로서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쉐이커 규도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기를 먹지 말자고 권했으며 어떤 그룹은 모든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짐승과 새의 고기를 사람이 조금씩 먹을 수 있도록 정하셨다고 개시하셨습니다. 초기 미국에 주어졌던 지혜의 말씀에는 그 이후로 널리 쓰이게 된 많은 물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의 산업이 이런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함에 따라 교회 지도자들은 후기 성도들에게 상식을 활용하여 유해한 의존성 물질을 멀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전환용 약물은 피하되 처방받은 약품을 의사의 승인 아래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혜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약물 남용과 중독과 죽음을 불러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후기 성도들은 지혜의 말씀을 단순한 건강규범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고수한다는 것은 회원들에게 식욕을 조절하고 건강을 지키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전예배를 들을 자격을 얻게 하고 영적인 유익을 약속하는 것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영을 통해 개인적인 게시를 더 민감하게 잘 받아들인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사도였던 보이드 K.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혜의 말씀의 기본 목적이 게시와 관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만일 환각제나 알코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쉬운 말을 거의 알아들일 수 없다면 가장 예민한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영의 속삭임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은 건강의 율법으로서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신체적인 면보다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복습해봅시다. 지혜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 후기 성도들에게 중요합니까? 지혜의 말씀은 게시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인도를 따르는 이들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행복과 지혜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건강하며 그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이제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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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